하나님의 말씀은 열한기하 19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대해 이스라엘 하나님 요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가닥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요하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비워섰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회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잔나무를 베고 내가 그 지경 끝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 방에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경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 거한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란 나니 저희는 마치 들의 풀 같고 나물 같고 지붕의 풀 같고 자라기 전에 마른 곡초 같으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코리로 내 코에 꿰고 자가를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이끌어 돌이키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11개화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고 나누기 힘든 말씀인데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제가 묵상하던 구절이라서 그걸 같이 이렇게 쭉 연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희승이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희승이하가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서 지금 그 사네립이 보낸 편지 항복해라. 이제 더 이상 소망은 없다. 나한테 빨리 항복해라. 라고 하는 그런 협박성의 편지를 지금 받은 그 상태에서 이것을 가지고 희승이하가 성조들로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이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 그 간구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본문 뒤로도 더 많은 기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나오긴 하지만 이 초기, 가장 처음 부분의 부분을 저희가 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 이 하나님의 사실은 메시지의 수신자가 둘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누구한테 지금 얘기를, 이 메시지를 실제적인, 이 메시지의 수신자는 사실은 사네립 왕이죠. 아수르 왕에게, 그 사네립 왕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네립아,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사실 또 이 메시지의 실제적인 수신자는 희승이하 왕입니다. 기도에 대해, 너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사네립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의 수신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사네립이고, 한 사람은 희승이하입니다. 두 사람이 이 메시지의 수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두 사람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사네립과 희승이야.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수신자, 이 두 사람의 수신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본문이 주는 이 두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비교, 이 두 사람이 이 본문 안에서 어떻게 비교가 되고 있느냐. 우리가 이걸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네립과 희승이하를 이 시간에 함께 비교를 해보면서 희승이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하신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어떠한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가진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네립의 교만과 희승이야의 겸손입니다. 희승이야의 겸손이라고도 할 수 있고 희승이야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아수르왕 사네립의 교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자로 주의 회방하여 이르기를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잔나무를 베고 내가 그 지경 끝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에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렸노라 하였도다 사네립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그의 교만을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하다고 평가하고 계시는데 사네립은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가졌는지를 자랑을 합니다.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당시 병거는 지금의 말하면 전차와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다. 막강한 무기죠. 당시는 사실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는데 이 아수르는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자신이 가진 무기를 지금 군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무릎 꿇은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를 지금 자랑을 하죠. 그리고 자신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물이 없으면 땅을 파서 그 물을 마시면서 이방을 점령을 했고 이제 자신을 가로막을 것이 없기 때문에 애굽에까지 진격을 해서 그 땅을 애굽에 그 하수를 말려버리는 모든 것을 자기가 그것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내립의 생각이 교만하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계신 것이죠. 그가 자랑하고 내가 라는 단어가 네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내립의 교만의 본질적인 그 부분은 다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내가 했다. 그런데 반면에 희승이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희승이야는 이 사내립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철저히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히 강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내가 해냈다. 내가 이루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죠. 다른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교만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는 것이죠. 나를 앞세우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교만이 바로 우상숭배와 똑같은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승이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그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겸손의 표현인 것이죠. 겸손의 행동인 것이죠. 그러나 사내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교만했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희승이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만한 사내립을 꺾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내립은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희승이야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5절과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25절을 보면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이라고 나옵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사내립이 이룬 일, 앞에서 이루었던 그 모든 일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모든 하수를 말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마치 진공청소에 흡수해가던 그 사내립의 행동 그 점령에 대한 그 내용이죠. 그런데 이 일을 이룬 것이 사내립이 아니고 그가 가진 군사력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시고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이것을 친히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고 진행되는 일은 이 땅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 성도들의 삶에서만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한 사람이나 한 민족에 매여 계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굉장히 바쁘신 분 같죠? 그렇죠. 바쁘신 분이십니다. 너무 바쁘세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비즈니스라는 어떤 비즈니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온 세계의 모든 비즈니스를 들고 있는 그런 분 그래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바쁘게 그 회사를 큰 초대형 회사의 CEO로서 그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이 하나님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는 그저 따뜻한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는 따뜻한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식이야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친숙하게 기도했습니다. 나아갔습니다. 위대하시아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남왕국 풍전 등화와 같은 이 작은 남유다 왕국을 건지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달라고 그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요호하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요호하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그러니까 희승이야가 붙들고 지금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근거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은 나의 따뜻한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네립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높이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아주 작은 하나님으로 인식했지만 희승이야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분이면서 동시에 아주 작은 믿음의 공동체인 이 남유다 왕국을 사랑하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주목하고 보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민 세 번째로 사네립은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은 모른다 알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나 희승이야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27절과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느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네립의 그 마음에 깊은 감정까지도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계신 것이죠. 사네립은 근데 그 하나님의 분노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모를 거다 라고 그렇게 단정짓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깊은 것들을 다 통달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단순히 전지하시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의지 내가 너를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을 마음을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내가 듣고 있다. 내가 적극적으로 너희 말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 전쟁이라는 것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 대 인간의 어떤 그 물량의 전쟁 기술의 어떤 무게 평가라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믿는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이 더 강하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죠. 더 강한 신을 섬기는 자가 그 약한 신을 섬기는 자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기는 걸로 봐서 네 신은 약하다. 라는 것이 고대 근동의 그 신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네립의 이런 말들 하나님은 약하다. 내가 섬기는 신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 하나님은 절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그를 이길 수 있다. 우리 신은 그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네립은 함부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앞에 보시면 사네립이 보냈던 사신이 있죠. 랍사게라는 그 사신이 했던 말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말들 하나님은 그것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 결국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18만 5천명이 산 송장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그 군대 18만 5천명이 전부 다 송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내림은 결국 자신의 궁정으로 돌아가서 힘없이 정말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것처럼 코에 갈고리를 깨고 돌아가는 그런 힘없는 모습처럼 힘없이 돌아가서 자신의 궁정에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범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처벌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반응하지 않고 그분이 힘이 없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 어떤 일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말이나 행동에 그리고 생각과 마음에 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겸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제 아들이 이제 두 살인데 저는 이 두 살짜리 아들이 얼마나 이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했는지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인식을 제가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무심결에 한 행동을 이 아이가 똑같이 따라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나의 생동과 말을 유심히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따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아이도 주목해서 부모를 보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따라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주목해 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깊은 곳까지 통달해 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알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셔서 그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의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것에 반응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사내리브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했다라고 내가 이루었다라고 높아짐으로 하나님께 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아는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사내리브는 하나님을 아주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었지만 히스기아는 하나님을 가장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알므로 인해서 그 특별한 은혜를 그가 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내리브는 하나님을 들을 수 없고 반응할 수 없는 힘이 없고 약한 신이다 라고 했지만 히스기아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듣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반응하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로 인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 각자가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야 될 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까요? 주님을 향해 낮아지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 풍성하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셔서 반응하는 분이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신앙의 길들을 걸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주관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 하나님 앞에 겸손이 낮아지고 그분의 풍성하신 사랑 그리고 그 위대하신 위대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고 그분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교회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환우들뿐만 아니라 옆에서 보살피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이 용기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돌보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족들을 위로해달라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촐타에 계신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